헉 자러 갈거고 아 태깅이형 어서 오고 태깅이형 언제 와 9일날 오나? 9일날? 열심히 오고 거의 뭐 중국인인데? 와 9일 어 나도 9일날 오면은 내가 먼저 와있지 나는 먼저 거기 거기 소스로 중국에도 인스타 인기 아직 있긴 있는데 옛날보다는 아닌 것 같아요 좀 한국이랑 비슷한 상황 있긴 있는데 야 뭐가 저 뭐냐 하하하하 하하 귀엽네 죄송한데 모자 벌칙 의상이냐구요? 아니 머리가 짧으니까 쓰고 다니지 머리가 너무 짧으니까 머리가 아예 빡빡 밀었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좀 기르는 중이니까 또 이상하더라고 아 스님이구나 기르니까 이상하더라고 좀 기르니까 완전히 안 기른 상태니까 아예 빡빡일 때는 오히려 그때가 나왔는데 스님이죠 그나마 모자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모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하아 지금 뭐야? 뭐하는거지? 모자가 작은게 아니라 얼굴이 커진겁니다 저카가 한게 고맙다 이거 뭐하는거야? 이게 한 4일정도 지금 풍맛을 못봤더니 이게 좀 약간 어 금단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 여기서 또 백풍선 유도하냐? 얘 오지네 지금 상해입니다 상해 아 친구가 먼저 올 수 있으면 오라고 올 수 있냐고 해가지고 먼저 왔는데 어 Violin 동하에 일하고 있는데 갈비버스 보내줘도 우와 기우지네 얘 뭐야 여기 오? 어디서 많이 본듯한 얼굴인데 소리가 안나 갑자기 안녕하세요 비쑤 지금 봐봐 비쑤 화이팅 화이팅 여기가 엠링 위치 엠링 위치 엠링 위치 엠링 비쑤 아이 이거 헥칸 내려가 오오오 הכ 뭐야 오오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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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모양 멋있는데 뭐어? 오灣 reper세 어? 장춘 레이잖아 예 공지 렌 황 렌홍 뭔지도 몰라 네네네네네네 충뭍ibus 어? 누구지? 아 334 누군지 모르겠다 장훈 이렇게 8명이서 해? 나 장춘 레이하고 해? 나 장춘 레이하고 해? 아! 아! 오케이 나! 아! 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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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키보드 가져가야 돼? 어! 안 가져가려고 했는데 키보드 오송! 미수! 나 키보드 안 가져가려고 했단 말이야 에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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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내가 도와준 건 내가 사진 구워 어! 플라시! 내가 사진 구워줬지 플라시! 다음에 쏘! 쏘! 음 aqu 아 정말? 아주 어렵다. 디테일 거야!! 아 토이브인 중국인이야 중국어 태만한거 아니야 응 토능칸 중국은 윈도우 세븐이겠죠? 뭐 상관 안해요 풀모드 하니까 어차피 오케이 관준 관 관준 어 트로피야 관준 오성 트로피 아 컹싱 아 노노 추구수 오 춘보 항상 왜이 근데 뭐 했었냐?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왜요? 음...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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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도 주고 미수도 주고 중국 있는데? 네? 나도 우승하네 내가 못한다고 했어 워靠,咱们 911的直播间很多 大家以后要多来我老师 那我来玩一下 중국이야? 중국과 중국이야? 응,我接个电话 喂? 응 나도 우승하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못해서 우승 못한다고 했지 할 수 있다고 계속 해주는게 我们还没得开房间 那个... 我刚准备说 我准备开房间的 知道吗? 키보드 가져가냐고 물어봤어 我刚准备开房间的 你先开不开 我待会给你钱就好了 응 你马上又跟她们 키보드? 키보드? 키보드 안好夸어 我们还没忙完 엄마 챙겨왔어 워... 얘는 뭐... 질게임마인드야? 我们大概 14点半的样子回去 然后你先开一点 告诉我多少 就是现在 아... 키보드 마스크 가져가지 말까? Tell me一 выгляд 它 масс 맞는 ISO athletes功倍速感 满准备 转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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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转 아 그냥 즐기고 오는거지 뭐 어 안되더라구 어 보니가비 어서와라 장춘레이 저번에 이겼단 말야 2대0으로 그때 이겼더니 2년 전에 이겼거든요 장춘레이 그리고 이기고 나서 오 여기야? 이기고나서 뭔가 분위기가 묘해졌어 싸해졌단 말야 놀인데 여기? 놀아고 있는데 지금 그냥 마시랑 얘기를 같이 갔다고? 뭐? 허허 중국에서 스타 인기 없을걸? 옛날에 많았지 옛날에 프로리그 하러 1011 시즌때 결승하러 갔잖아요 중국에 진짜 사람 엄청 많이 왔어 연결해가지고 근데 태풍 온다고 해가지고 태풍은 안왔거든요 근데 태풍 온다고 해가지고 그냥 취소했잖아 또 한번 해보고 내일 비도 안오고 그냥 날씨만 흐렸는데 태풍 그 주의보 떠가지고 그거 하나만으로 그냥 취소시켜가지고 비행기도 비행기도 원래 한 이틀 뒤에 비국했어요 한국으로 제리형님 어서오세요 지영이 어서와 진짜 안 되더라고 이게 안 돼가지고 어쨌든 방종하고 저는 자러 가겠습니다 이제 벌써 자?